일본 경찰청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 거리 연설에 대한 경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. 일본 경찰청은 거리 연설 주변 장소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고 방탄 장비 활용을 철저히 할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습니다. 앞서 경찰은 2022년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총격 사건과 지난해 4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계기로 연설 장소를 실내로 잡아줄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